그룹 FX 멤버 설리가 영화 패션왕으로 활동을 재개합니다. 영화집 관계자는 23일 설리가 오는 31일 개최되는 패션왕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는데요. 이는 지난 7월 활동 중단을 선언한 이후 3개월 만의 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또한 다이나믹 듀오 멤버 최저와 열애 인정 후 첫 공식석상에 서는 것으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데요. 한편 설리는 패션왕에서 전교 1등이지만 꾸밀 줄 모르는 여고생 곽은진 역을 맡았습니다.